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 제가 맞춰봐도 돼요? 중독 쿨... 쿨맥이 아니에요? 중독이에요? 저 알아요 와리스럽이요 그거 뮤지커턴인데 마지막 뮤직비디오는 바로 중독입니다 중독 중독되지 중독 미로에 갇혀 상대방의 여자에 대해서 중독되었다는 그런 내용을 담은 뮤직비디오고요 이때까지 해왔던 뮤직비디오와는 다르게 굉장히 어둡고 약간 새로운 모습 치명적인 모습 치명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희가 전체적인 의상 컨셉이 그때는 올드스쿨한 힙합이었죠 이제 번거지 번거지보다 쓰고 체육복 같은 걸 하고 딱 이렇게 워커를 신고 진짜 멋있더라고요 괜찮은데 이거? 혹시 그때도 3분의 1초 나왔었나요? 3분의 1초에 뒤에서 춤을 추고 있었어요 3분의 1초에서 뒤에서 이렇게 숨어가지고 뛰어나는데 카메라 나오면 안 돼가지고 내가 변한 것 같아 심장이 네가 빠져버리는 세상이 온통 너인데 멈출 수 없어 힘이 가득한 널 지금 이 순간 뭐라고 표현해 주실래요? 한마디로? 중독은 뭐다? 중독은? 그... 굳히기 왜요? 왜요? 진짜 백현 씨 진지하게 중독은 뭐다? 중독은 진짜 말 그대로 중독이다 중독이다 중독은 그 카메라 뒤에서 잘 표현할 때 뮤비를 보면 표현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멋지고 물론과는 또 다른 매력으로 팬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선사해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볼 때마다 중독되는 중독입니다 엑소에서 뮤비뱅크 엑소와 함께 할 시간이 모두 끝났는데요 어떠셨나요? 어떠셨나요? 아쉬워요 어떠셨나요? 어떠셨나요? 진짜 어떠셨나요? 정말 재밌었고요 또 저희 엑소가 지금까지 했던 그 활동 있잖아요 활동의 곡들 그걸 한 번씩 다 되짚어보면서 저희의 또 추억거리 그리고 또 제가 지금까지 했던 행적들을 다시 되짚어보는 시간이 된 것 같아서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대세로 후보하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대세보라주기 엑소였습니다 엑소였습니다 해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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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네 정말 가겠습니다 네 시작 정말 저희를 제대로 뽑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대세보라주기 엑소였습니다 하나 둘 셋 기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